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명웅과 관련해서 또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SBS의 더트럭쇼 보셨습니까? 아 대단합니다 이명웅. 또다시 또다시 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더트럭쇼는 모든 트로트 가수의 랭킹을 매기는 국내 최초의 트로트의 차트쇼인데요. 매달 한 차례 이렇게 차트쇼로 1위를 결정하는데 이명웅이 어제 방송된 5월의 차트쇼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노래는 히어로입니다 히어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3월달에는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로 1위를 차지했구요. 그리고 4월에는 이제 나만 믿어요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5월 어제 방송된 더트럭쇼에서는 히어로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게 이명웅입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명웅의 이 대세 가수의 지금 이 분위기는 한동안 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가요계에서는 미래의 나훈하다. 아니 나훈화를 능가할 수 있는 가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명웅은 함께 가는 팬클럽 영웅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영웅시대.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사회봉사하고 기부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명웅을 응원하는 영웅시대가 있기 때문에 이명웅의 인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게 가요계의 일반적 평가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자 어제 1위를 차지한 히어로라고 하는 신곡은 웅장한 느낌의 브리티쉬 팝 장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친 세상이지만 나만 믿고 함께 가자는 의미가 인상적으로 표현된 노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더트로쇼는요.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그리고 방송 점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잘 안보이네요. 여기 이런 건데요. 그리고 사전투표 점수를 통해서 1위 후보를 결정하고요. 어제 방송의 1위 후보는 이명웅과 영탁과 송가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위 후보 중에서 실시간 방송이 9시서부터 진행되지 않습니까? 9시서부터 10시까지 사이에 실시간 문자투표로 최종 1위를 결정하는 건데 여기 보이시죠? 실시간 문자투표에서 이명웅 2천 점을 맞았고요. 송가인은 179점입니다. 그만큼 영웅 시대에 열렬한 응원이 있기 때문에 이명웅의 1위를 차지했고 앞으로 이명웅의 인기는 지속적일 것이다. 그리고 나훈아의 인기를 능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이명웅의 인기의 현 주소입니다. 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지 가장 옳은 표현이었지. 지금 가요계 이명웅의 방송계 이명웅의 대세로는 한동안 지속되는데 뭐라고 대세 가수? 뭐 이건 일반적인 거고요. 왕대세? 이렇게 표현해도 될 정도로 이명웅의 인기는 엄청난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는 이렇게 도경환 MC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생방송이지만 이명웅이 직접 이렇게 출연을 하지는 못했고요. 워낙 바쁘니까. 일정이 너무 빡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연을 못해서 도경환 MC가 이런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이 트로피는 꼭 이명웅에게 전달해드리고 싶다. 왜냐? 전달하면서 이명웅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 도경환도 대단한 인기 MC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장윤정의 남편입니다. 그 도경환도 이 트로피를 전달하면서 이명웅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명웅의 인기의 현장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이 인기의 열기가 아마 아마 갈수록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가요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제 방송은 SBS의 본방송은 아니고요. SBS필 그리고 SBSM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는데 어제 방송도 재미있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는 진혜성이 나왔고요. 김시아, 조명섭, 정동원 그리고 양지원도 나왔네요. 그리고 서지호 그리고 김중현, 삼총사 등이 나와서 흥겨운 무대를 꾸몄고요. 최종적으로 이명웅이 5월 차트쇼, 트로트 차트쇼에서 더트롯쇼에서 당당하게 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명웅, 이명웅의 팬클럽 영웅시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 열기 말하자면 이명웅의 노래를 들으면 힐링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들어도 행복하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 약을 끊고 이런 힐링의 효과를 갖고 있는 게 이명웅의 노래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웅시대 팬클럽 회원들은 이명웅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또 이명웅을 응원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사회의 기부와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어떤 보람이랄까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이 이명웅과 이명웅의 팬클럽 영웅시대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이명웅과 영웅시대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명웅 대단하고 이명웅을 응원하는 영웅시대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명웅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구전녹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구전녹삼 90호 한 박스를 시중 가격보다 41% 할인해서 26만 8천원에 공급해 드리는데요. 시중 가격에서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구전녹삼 구매를 원하시는 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으시면 관계자가 여러분들의 구매를 도와드립니다. 구전녹삼을 구입하는 팬 여러분들에게는 사진 모음집 등 9종의 선물을 증정해 드리는데요. 이명웅의 굿즈도 선물 받으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Founders of Friends from the palace of the sea ond minority one of your娘 iki participative said